G202 G202 이쁜거 이쁘거 8시 부순봉 키우고 여기서 보실거예요 하이클래스 153이라고 엄마 우리 딴 데 안 가고 그냥 여긴 저는 여긴 예술핸드에요 여기가 바이더스 손이랍니다 바클 계단도 있고 원 계단도 있고 여기는 여수 엑스포 엑스포 옆 근처인데 산스포에 껴안 모았어요 날씨가 좀 흐리다 못많은 거젓은 뇌 원래 여히 사도 수도 있는지 케이드 베이스랑 서쓰 계속 사야것같아 이붕터 15가지 여태고의 신고자리와 가득 위에 다리가 두개가 있는데요 또 방탄âr시기 제스 Idea는 추구인 H&M 호우다시 그리지 못 sang 호우다시키리즈관라니 신탈정고 신탈정고 바구실러 조각 욕성으로 하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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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서도 고요벽도 파스스코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도 빌려줬는데 관리실에 물어봐야 한대요 없을 수도 있고 집 안 갖다 줬네 집도 빌려줬네 집도 빌려줬어요 집은 빌려줬어요 집도 빌려줬어요 집도 빌려둬 우리 여덟 반쯤? 여긴 더 낮다 여긴 더 낮아 고생해 엄마 아 이게 반사되니까 그래 노래도 너무 좋아 노래도 너무 좋아 웃어서 안되겠다 여긴 더 여기 진짜 이 수영장에 그늘져져있고 여기서 입각을 해요 예전이에요 너무 좋다 국수도 드는데 국술보다도 수영장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미니씨가 비싼거였어 재밌어 엄마? 재밌어? 재밌어? 이틀 동안 해야지 엄마 이렇게 그는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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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낮다 그쵸 아 근데 너무 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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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